군필들만 아는 전역 공감 탑10 10위 전역하고 나서 친구들 만나면 가장 꿀빤 것도 나여야 하고 가장 구른 것도 나여야 한 고위 분명 탈출했는데 10시만 되면 졸린 거 좀 킹받은 8위 위병소 나설 때 엄청난 해방감, 허탈함, 유한 기대감, 사회에 대한 불안감 등 온갖 감정 휘몰아침 7위 국방모바일 보안 지울 때 진짜 기분 쬐진 6위 나중에 맛있는 거 들고 놀러 온다고 하고 절대 다시 안 올 5위 대전역에서 계좌 머리로 가리고 인증샷 꼭 찍어줘야함 4위 전역 점호 끝나면 무루루 몰려와서 개패는데 처마자도 기분 좋은 유일한 날이 3위 왜 이제 전역하고 집 가는 사람 머리를 못 잘라서 안달난지 모르겠어 2위 전역 전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복지 도발 김정은 돌연사 할까봐 제발 나 전역한 후에 하라고 기도함 1위 이제 쓸쓸 전역할 때가 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4,958번 정도 하고 나면 드디어 저녁일 7위 전역의 확실한 때가 든 것 같은데 3위 전역에서 종사는 4위 전역시쇄요